이번에는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하늘에서 내려준 짝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 말의 뜻은 즉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될 나의 운명의 짝은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 이 운명의 짝은 만났을 때 나타나는 징조 아니면 그런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게 있을까요? 그러니까 너무 있지 환상을 깨라고 그러다 보면 40 넘고 50 금방 넘고 독보노인이 왜 나오고 천생연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하늘에서 맺어준 내 인연인데 내 반쪽을 찾는 건데 그 인연을 만약에 하늘에서 진짜 내려주는 찰떡궁합 이런 사람을 만나지 둘이 오래 못 살아. 진짜 천생연분 같은 경우에는 부부의 연이라는 거는 하늘에서 맺어줄 때 악연을 부부로 맺어줘서 둘이서 그 악연을 풀으라고 만나는 거야. 부부가. 남한테는 너그러워도 내 부부 간에는 진짜 원초적으로 진짜 봤을 때는 아유 더럽고 치사한 것 같고 막 싸운단 말이다. 무슨 초딩들도 아니고 어떻게 봤을 때는 나는 업에서 만났다고 난 보거든. 자식도 업이고 부부도 업이야. 그래서 풀고 전생에서 내가 못 끊고 내가 못 다 이루고 못 다 해결한 거를 안고 오는 게 나는 지금 이생이라고 생각하거든. 그러니까 나는 그래. 어떤 신랑이 맨날 바람을 피고 그런데 이제 사주를 딱 풀어봤을 때 이 사람을 헤어져서 잘 살 것 같으면 헤어져 하겠지. 그런데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났는데 이 팔자에 또 그런 사람 만나지. 난 사람 못 만나. 그냥 살아라 그러거든. 원인이 있으니까 지금의 결과가 있는 거거든. 내가 전생에 아 좀 못하고 살았구나. 바른 생활을 뭐 했구나. 내가 반성을 해야 되겠구나. 이러고 살아야지. 그리고 아 얘기가 좀 흘러갔는데 천생연분이다 얘기를 하자는데 천생연분이라고 만나는 사람은 난 내가 봐서는 오래 못 살아. 왜 칠석 며칠 전에 지났지만은 견우직녀도 진짜 천생연분이잖아. 아 맞네. 1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나네요. 왜 그렇게 됐어. 내가 봤을 때 천생연분이라는 건 어느 정도. 딱 둘이 봤을 때 너무 잘 맞아도 안 되고 그냥 중간.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내가 한번 얘기해줄까. 사주를 옛날에 중매를 하잖아.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사주만 보고. 사주만 맞춰서 양가 부모들이 혼인을 잡잖아. 그랬을 때는 이혼한 게 없었어. 맞잖아. 옛날에는 이혼이. 그때 이혼 문화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? 이혼 문화 있었어요? 이혼 문화가 아니고. 도망가 걸리는 거. 왜 이혼이 없었냐면은 물론 참고 사는 것도 있지만. 이 사주도 상대성이 있어. 이 사주가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억수로 강해.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젖은단 말이야. 이 상대성이 있어. 사주마다 놓고 봤을 때. 그거를 맞춰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참고 사는 사람. 부부간에는 한 사람이 참아야 100% 그게 성사가 되는 거거든. 둘이 같이 다 이래 봐. 그러면 요새 이혼일이 많은 게 그거야. 내 눈을 믿지 말라고. 그거는 딱 길면 아주 길게 가면 3년. 보통 3개월. 그러면은 결혼하기 전에 좀 3년 더 와서 상담 받아야겠네요. 그런데 또 한 가지 요새 세월에 내가 그 얘기를 하잖아. 귀신 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. 이러거든. 주고 나는 그러니까 사주 보러 왔다. 우리 어떻겠어요? 뭐가? 뭐가 어떤데? 그러거든. 앞으로 살면 괜찮겠어요. 내가 살지 말라면 네가 안 살 거가? 내가 물어보거든. 내가 살라 해서 안 살 자신 있으면 나는 궁합 봐라 이래. 그래서 요새는 궁합 개념이라는 게 없어졌어. 점이. 그냥 참고하는 거지. 내 말도 안 들을 텐데 뭐 한 대 살지 말라고 그래. 좋은 점 안 좋은 점 그걸 들리는 게 맞네. 그렇지. 솔로몬이시네 솔로몬. 알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. 첫눈에 반한 사람은 내가 운명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. 네 눈을 믿지 말라고. 알겠습니다. 한두 번이냐고 한두 번이냐고. 알겠습니다 선생님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